이게 하이스코어도 있다 이렇게 루프 히어로 같이 생겼지만 실상 게임 플레이는 완전 그겁니다 자동화 게임 이렇게 컨베이어를 돌면서 집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넣고 이렇게 자동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30초 나중에 타일이 많아지면 쉽지 않음 이러면은 돌멩이를 못 먹잖아 이래도 못 먹는데요 어렵더라고요 벌써 그런가 아 뇌정지 온다 백토리오 같은 게임 생각하면 되는데 백토리오를 안 해봤을 수도 이거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놔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야되나 이것도 아닌데 아니 집이 애초에 이사한 데 있잖아 이거 정답을 보고 놓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다음 티어 보면은 이것도 엄청 팩토리오 같죠 다원 두개를 저기다가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구가 여기서 받아서 완전 팩토리오 아니냐 그러면 집을 잠시 치워두고 여기다가 돌이랑 나무를 넣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됨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일단 된다 번베이어가 내 맘대로 지워지지 않는 팩토리오 번베이어가 다음은 물입니다 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두 번 담아갈 수 있을까?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두 번 넣고 싶어. 두 번 타는 보일러. 1티어는 그렇게 모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따라갑시다. 계속 티어를 올립시다. 울물증기 팀을 만들자. 저팀 울부터 만들고 아론즈 퀘스트 에이가 두 개. 오! 원투스리도 있다는 얘길까?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불을 납품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돌 놔두고 이러면 물을 퍼버리네. 물을 옮기고 여기다가 나무를 놔두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나무를 놔두면 되지 않을까? 물을 저기에서 받아서 물을 넣어줘야겠지. 그 다음에 물도 넣어줘야 돼. 물은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등기를 못 가져오는구나. 나무를 못 짚는구나. 나무를 좀 캐야겠다. 나무를 좀 캐야겠다. 뭐지? 집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 놔두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철 알아서 갖다 놓을 거 아니야? 골. 이렇게? 물 치워. 어... 스팀은 누가 지우냐? 골루? 여기도 사람 두 명 되지 않을까? 여기도 티어 올라가면 사람 두 명 될 거 같은데. 내 뇌에 데미지 온다. 여기도 통하자 이게 티비지 없는 거 같은데. 스팀을 전화로 그래서 태우는 이러면 되지않나? 잘 돌아가는지 봅시다 이거 속도 문제 아닌가? 논리문젠지 아니면은 버튼인지 모르겠네 뭔가 하자가 있음 결과물을 스팀을 못 꺼냄 어떻게 해야되지? 그냥 라인만 옮겨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불을 못 넣어 이 영상이 한번 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되었다면 터뜨린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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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씨 왜 시원하나? 다음에는 물이랑 올 털 역돌 섞어서 금괴 왜 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금솔 아니 어디다가 놔둬야 빼갈 수 있지 이건 여기 있어도 되죠 뇌가 아픈 뇌후 뇌가 아픈 뇌후 한 마리씩 떼서 생각해야겠는데 논리력이 부족합니다 내 논리스트에 좀 더 찍을걸 갔다 이리와 둘 다 돌틀벗게 이번엔 둘 다 나무 들었어 예망함 음... 왜 이렇게 어렵지? 머리가 안돌아가는데 일단 집을 주네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인한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속도는 느리지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왼쪽이 전혀 안 돌아가는구나 불만드는 공정이 완전 망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 터졌다. 그만하자. 머리 터졌다. 스파게티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웃긴 건 정상 작동한다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짠 코드. 아니 근데 돌아가잖아. 급납품 잘되고 있어. 볼? 나무? 완벽해. 그런데 왜 되는지 모르겠어. 스파게티 완성. 이 집은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버려야 돼요. 나무랑 물. 물 버리는 거 여기서 버릴 수 있겠다. 된 거 맞지? 물 버려야 돼. 물 버려야 돼. 물 버려야 돼. 물 버려야 돼. 나랑이 생기고 있어 어떻게 최저클라하지? 아 잠깐만 안돼 야 물 버려 고생 날 뻔 코드 수정이 힘든 이유 나는 하트 고치고 있었는데 고장은 저기서나 붉음 붉음으로 녹인금 붉음 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여기 불 이제 여기다 넣으면 안됨 근데 스팀은 여기 필요하니까 스팀은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나갈 것 같다 레일도 못 깔아 음 일단 불을 만들어야 되죠 불을 만듭시다 이러면 작동하나요? 작동을 안하는군요 이러면 작동하나요? 작동합니다 근데 불을 가져올 자리가 없네요 근데 불을 가져올 자리가 없네요 어디 놔둬야 할까? 근데 금도 있어야 되는데 정신 나갈 것 같아 포토샵이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만져본 기간으로 따지면 게임 빼고는 포토샵을 제일 많이 만지지 않았을까? 아닌가 윈도우 윈도우 아니 근데 어떻게 손대지 아예 싹 다 갈아엎어야 되나? 그건 좀 여기 어차피 불 만드는 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불 만드는 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네 말이 맞음 그럼 아예 싹 다 갈아엎 한참이 두번째 야 불 니가 가져가면 안되지 아 불 제가 가져가면 안되는데 야 너 멈추어 임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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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증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여기 완전 새로 만들 수 있죠 여기 위에 독립 했으니까 이제 불 가지고 어... 머리 터질 것 같아 일단 생각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자 개 어렵네 진짜 이것도 생각해봅 지금 필요 없지 금 만드는 거니까 여기 금 만드는 게 있으니까 얘네들 합작해서 금을 녹여야돼 지금 금 나오는 거 갖다 버리고 있는데 갖다 버리지 말고 금이랑 불을 합쳐서 금을 녹여야돼 그 다음에 호그 만드는 것도 호그 만드는 것까지 계획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래서 증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올려야돼 이것도 증기가 증기가 이쪽에서 나오면 밑에서 못쓰니까 증기가 오른쪽으로 나오도록 도착하여 올릴 필요가 있다 이거 일시정지 안 되나 나는 이걸 돌릴 지능이 안 되는데 아 해 그냥 안되면 제 만들어 대충 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돌아가지 증기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뺄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 일단 증기 할 차례 아니야 이거부터 해야 돼 물에다가 금을 넣어야 돼 물금 금을 만들려면 울컥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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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는 돌리기만 하면 되지 않나? 아니 근데 물나무면은 1티어만 섞어도 되는 거니까 그냥 만들면 되네 1티어만 섞어 1티어만 섞어 1티어만 섞어 1티어만 섞어 2티어만 섞어 1티어만 섞어 1티어만 섞어 1티어만 섞어 1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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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아지 치워봐봐 봉아지 아니 왜 갑자기 밑에 나오냐 근데 왜 줄이 밑에 나와 어떻게 이러면 이러면은 아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금만들 필요 없지 치워 이거 치워 가다가 니들 일하지마 머리 아프니까 니들 일하지마 놈이 하다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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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밑에 어떻게 하지? 어허 지지... 나의 녹임금을 저기서 받는 것도 문제네... 이거 분리 안하면 안되겠는데... 분리 안하면 작동을 안하네... 금을 오른쪽에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 금을 오른쪽에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 근데 핫라인에서... 3티어까지 올리는 거는... 불가능하지? 결국 라인 두개를 같이 써야되는데... 아... 머리 터진다... 엉... 엉... 이거 지우면 에러 생기잖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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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동선이 꼬여있죠. 야, 송아지 집어. 뭐해? 루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 뽀해고, 뽀해고. 바다가 좀 서서히 가야겠다. 네, 잘 돌아간다. 이제. 이제 송아지만 잘 집어오면 돼. 야. 빙받네. 하트 왜 갖다 버려. 여긴 또 뭐가 문제야. 하트 버리는 거는 여기 막혀 있어서 버린 거겠지. 야. 야. 너가 보고만 되지. 천천히 가라. 고맙습니다. 결국 얘가 이걸 주울 수밖에 없고. 송아지는 그러면 얘가 주워야 되는데 얘가 계속 물 들고 오니까 송아지를 못 먹는구만. 이걸 그러면 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불 불 들고 사랑하지마 이러면은 저걸 못 가져오나? 아이 둘이서 불들고 뭐하는거야 아이 둘이서 불들고 뭐하는거야 아이 둘이서 불들고 뭐하는거야 힘 받네 됐나? 됐을걸 보자 아 이러면 송아지를 못넣네 돌리면 되잖아 아 맨 우리 수업 불들고 뛰는거 왜케 열받지? 이러면 불전달이 안되는데 아 열받네 이거 아 열받네 이거 플래시게임 잠깐만 아 열받네 아 아 열받네 아 열받네 대야의 고후들이 나타나는 게임잼 아 열받네 지금 불을 저기다가 갖다줘야되는데 음숭아지는 또 갖다줘야되고 아 정신날거같다 잠깐만 아 열받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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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모양이 잘못됐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해결하는 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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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그 줬네 터지네 진짜 얘가 불새치기해서 그렇구나 지웠나 야 돌을 왜 네가 들고 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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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나? 되니? 됐나? 후효 호이츠 자동으로 돌아간다즈 호이츠 자동으로 돌아간다즈 가 쌓인다 자동화 게임 특 뿌듯함 이의 그 과학상자인가 그거냐 오른쪽 개꿀바는 중 이 등기 만드는 데가 제일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 이 물척이 만들어진 것 같아 이 물척이 만들어진 것 같아 옆에 금괴 만드는 데는 생산 과잉이고 등기공장이 제일 이쁨 네 재미있었구요